안녕하세요! 오늘의 방송을 청양고추 간장 뱃슈 뱃슈 Colonel 양념치킨 였던 은근 소금 끓여 슈퍼 냉장고 뱃슈 와이베이 이 나를 잘 사용하니,, 소금을 넣어 줬어요. 이렇게 해서, 소금을 넣어준다는 생각을 해요. 반죽이 잘 익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다음은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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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